안녕하세요. 내일레나? 오늘은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진 가짜 마인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목은 유유에요. 됐다. 유유를 플레이 해볼게요. 진짜 마크같다. 이렇게 되네요. 오 켜졌다. 오 못먹겠어. 잠깐만요. 오 켜졌다. 이런게 있네요. 근데 진짜 마크가로는 달라서 좀 웃었네요. 그리고는 이렇게 4. 5. 5. 6. 6. 9. 7. 10. 11. 13. 16. 16. 아니 저거야? 잘 모르는 건가 그래? 저걸로 합쳐서 야 근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안 되는데 줘봐 이거 이거 줘봐 언니 나 알 것 같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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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란노비도랑 근데 작업대를 이렇게 이렇게 다 어머 계속 죽여야 돼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나도 되게 귀여워서 계속 맞췄더니 막 칼로 따와야 돼 칼로 근데 막걸리 없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막걸리 좀 제가 옛날에 이걸 해봤었거든요 막걸리 없는데 근데 직장 하켰어요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얘네들 잡고 있다가 왜그넣고 싶어서 그리고 옛날에 이거 황이 썼는데 언니 시끄럽다고 하더라구요 등록장이 좀 있어요 왜 검이 어딨냐 검은 막작이 있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를 어 여깄다 무기 어 여깄다 무기 어머나 서로서로 만날 수는 없구요 네 만날 수는 없답니다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어 어 죽었다 고기가 안나왔어 고기 원래 안나옵니다 그럼 그거 봐 죽잖아 좋긴 하자 잠깐만요 그러면 너 누르신이 아니야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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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그 그 그 그 그 안녕하십니까 간다운을 대사 만들고 맞다 작업대로 조회 좀 줄일까요? 어 왔다 이럴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어머나 안 돼 애기가 떨어졌어 여기 위에 있는 거 뜰떡 뜨는 거야 뜰떡 뜨는 잠깐만요 난 알바지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밤이 되었어요 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밤은 그냥 그냥 아무도 안 와요 진짜요? 아니겠다고 좀비가 없는 거 더러워요 아 좀비 좀비가 떨어져 아 좀비가 떨어져 좀비가 떨어져 너무 많이 퍼면 안 돼요 짠 아무도 모릅니다 네 힙 근데 다른 거 넘어갈 때도 있나요? 근데 진짜 몬스터로 와요? 예 아마도 올걸요 원하더라니 아침에 되게 바꿔주기가 아침 어떻게 해요 뭐라요 뭐야 뭐 뭐 잠시 뭐야 내 얼굴은 왜이래? 내 얼굴이 왜이래? 내 얼굴은 왜이래? 한 번에 어디 얼굴은 왜그런데요? 어머나 다시 시작하게 됐네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갑시다 역시 돌은 언제나 시작되고요 나뭇잎은 픽터폰입니다 근데 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돌 없어도 괜찮답니다만 네이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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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뿜 뿜 뿜 뿜 노래는 아주 좋지 않지 좋은데 어디를 파는거니? 주민이 이 상자에다가 이거랑 이 상자에다가 번호만은 안돼요 왜요? 덤비가 가져가니까 이날에 왜요? 진짜 빠질까? 귀여워 봐봐요 어, 어그린다 이렇게 이렇게 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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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그럴걸요 아마? 제가 용암을 부으면 내가 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부으면 안 돼요 얼음한테 부으면 완전 실패해요 진짜 안 부어주는데 부어줘요 왜 난 안 부어주지 줘봐요 제가 부어볼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릴라였습니다 내일 봐요